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이죠. 99농객 지만원씨가 명예훼손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씨의 범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징역인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지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보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A씨가 위장으로 탈북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와 재판을 보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의를 입힌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씨가 지난 2016년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5.18 시민군 등이 제기한 5건의 고소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지씨가 5.18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신문에 허위광고를 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김대중과 김일성이 짜고 광주에 북한군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지씨의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